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축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또 이렇게 밝았네요. 신축년은 하얀소의 해라고 합니다. 절에 가면 왜 십우도라고 해서 사람들과 또 스님들이 깨닫는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데 이렇게 비유를 한 그림들이 있어요.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쥐고 그다음에 소가 자축인묘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소라고 하는 동물은 오래전서부터 정말 오랜 옛날서부터 우리와 함께 집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소의 다른 이름을 생구라고 해요. 생구. 가족이다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소가 검사, 판사, 의사, 대통령 만든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 소를 키워서 그 수입으로 다 학교 보내고 가족들 먹고 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진 사람과 같은 비유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정말 지금은 서로 같이 울고 아파하는 이런 세월이 됐습니다만 비록 코로나19 전쟁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거나 자유로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더구나 올해는 흰소, 하얀소에 해다해서 상서롭게 우리가 백사라든가 또 백호라든가 이렇게 하얀 거를 상서로운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희망을 품고 또 희망을 가져보는 그런 해로 또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천간이라는 것이 신이고 지지가 축인 걸로 이렇게 해설을 하면 60갑자로 해아래 보면 아마 38번째 신축년이 됩니다. 38번째 신축년인데 시비지의 두 번째 동물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런 소는 달로 치면 12월, 음력 12월을 시각적으로는 새벽 1시에서 한 3시 방위 이렇게 동북 쪽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신축년의 신이 흰색을 축이 소를 표시하는 것이 뜻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를 흰 소의 해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소하면 쟁기나 미고 밭이나 갈고 짐이나 실어 나르는 그런 누런 소, 황소, 힘이 좋은 이런 황소일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누렁이라고 많이 어르신들이 누렁아 누렁아 이렇게 부르면 소가 또 이렇게 눈을 꼼복꼼복하고 쫓아옵니다. 사람 말을 신기하게도 다 알아듣는 것이 바로 소고. 또 옛날에 일화들이 많죠. 주인하고 산에 풀을 뜯으러 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데 호랑이를 만나서 주인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소가 도망을 안 가고 그 앞을 버티고 서서 호랑이라고 대적을 해서 호랑이를 물리쳤다거나 아니면 돈벼드는 호랑이를 뿔로 받아서 죽였다거나 주인을 구해줬다는 일화는 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황소 한 마리만 집에 있어도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든든합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적에 소를 키우거나 이랬던 적은 저희 집에는 없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좀 멀지만 제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친구가 나성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저하고 상당히 친해서 제가 학교 끝나고 나면 밥을 먹고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갑니다. 놀이를 가면 그 친구가 학교 반장이에요. 초등학교 반장이고 똑똑하고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잘생겼고 준수하고. 그래 이제 후일 청와대까지 근무를 했었고 또 울산에 동양벌프 재직 부사장 관리이사까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요즘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40몇 년 동안을 못 만나다가 나성수 친구라는 친구를 찾아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면 항상 이 친구가 집에 없어요. 그럼 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들판에 야산에 소 먹이러 가고 등에다가 그걸 쥐고 소 꼴을 뱀다고 그러죠. 풀을 뱀어서 소 먹이. 그렇게 정말 수고로 물마다 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청와대까지 입성을 하고 요즉에까지 머물렀던 친구가 아마 이 방송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썼던 재미나는 글이 하나 제가 전에 봤는데 뭐라고 썼냐면 저희 집은 이제 농사 같은 걸 전혀 짓지 않고 어떤 다른 업에 아버님이 종사를 하셔서 몰라요. 지금도 쌀인지 저게 볼인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 이제 가는 그 친구하고 이렇게 들길을 뚝방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답니다. 논에 이렇게 벼가 자라나고 있는데 제가 그 성수한테 그랬대요. 야 저게 쌀나무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쌀인지 볼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제가 살았어요. 그래 이제 그런 시절이 우리 정말 보릿고개였죠. 그때 보릿고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가난한 집 친구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사오고 슬그머니 점심때 되면 밖에 나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그 아픈 어떤 역사까지는 안 가도 현실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마등처럼 그 어린 시절이 지금 탁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저절로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는가 하면 소를 팔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도 보내고 사람들도 먹고 살았던 이런 소는 우리하고는 불가분해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설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른 빛깔을 띄면서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소는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하얀 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하얀 소 봤어요? 김혜소가 봤어요? 못 봤죠? 나는 봤어요. 어디서 봤나 물어보세요. 어디서? 꿰매봤어요. 저도 실상에서는 하얀 소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얀 소는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고 불교에서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얀 소는 미륵불이라고도 칭을 합니다. 불교하고 소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 역시 우리 인간사 역사에 있어서도 소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려서 소 타고 많이 놀았죠. 저는 못 타봤어요. 소 타고 많이 놀기도 하고 또 소가 저희 절 입구에 보면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소 찾아주는 절 입구에 써 있어요. 그건 저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이 동네에 사시는 박석규라고 하는 꽁지머리 하신 분이 제주에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임의대로 써서 전립구에다가 탁 그렇게 박아놨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에 목탁이 달렸는데 목탁을 이렇게 낀 게 아니고 그 나무를 파서 그냥 목탁을 파버렸어요. 그래서 덜렁덜렁 이렇게 달려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위에. 그리고 밑에다 소 찾아주는 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한 10, 한 6, 7년 동안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여자분이신데 아들인 분하고 같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스님을 뵙겠다고 저를 방에 우리 총무소님이 안내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스님 제가요 저희 집에 소를 잊어먹었는데 여기 가면 소를 찾아준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이제 딱 여기만 가면 소를 찾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껌벅껌벅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이분이 실망을 하고 돌아가면 또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걸 네 난관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관세협 모사라고 속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소를 잊어먹으셨군요. 그러니까 얘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아침에 자고 나니까 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리 저 국리하고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상사 가면 스님이 소를 찾아준다고 거기서 그걸 봤대요. 저도 들어오면서 그걸 봤대요. 지금 저 앞에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오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써놓고 이분은 딱 그렇게 알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실망해서 돌아갈 뒤통수를 볼 수가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리를 가만히 잠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차도 한 잔 갖다 드리고 이 국리 저 국리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 그때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 저희 공부할 때 노스님께서 노스님이라는 건 은사스님의 은사스님 노스님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위에 스님은 우리로 치면 정조할아버지 스님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노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스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목이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소라는 것은 만약에 길을 잃거나 집을 나와서 소가 방황을 하거나 탈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가는 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소가 길을 잃거나 어디에서 헤매일 때 소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소가 집을 나와서 집을 못 찾을 때는 가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답니다. 그 노스님 말씀 왈. 옆에 계신 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충 들었는데 생각이 나요.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소는 길을 잃어버리면 그 근방에 산소에 가면 있대요. 산소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꿈의 소를 보면 조상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는 분명히 불교적으로 볼 때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어떤 시절 인연이 또 이 생에도 같이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가 얼마나 순합니까? 정말 순합니다. 소처럼 순한 동물이 없고 소처럼 맑은 눈을 가진 동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가 한 번 고집을 부렸다 하면 이건 못당합니다. 두 명 세 명이 끌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아주 착하신 분은 너무 좋지요. 그런데 착할수록 고집이 세십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막 독하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러고 하다못해 폭력배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때만 그래요. 그거 지나면 없습니다. 또 맹수 있잖아요. 맹수. 호랑이. 사자. 이런 표범. 치타. 이런 맹수들은요. 배고플 때만 확 이렇게 그냥 사냥을 하고 먹지 자기 배부르면 옆에 토끼가 사슴이 와서 거리적거려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잠자고 이럽니다. 딱 똑같아요. 세상 우주 원리 법칙이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착하다고 해서만 좋은 것도 아니고 독하다고 해서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세상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흰 것이 있으면 검은 것이 있고 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면 또 악마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면 또 마구니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면을 나쁘다고 할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쪽이 훨씬 빛이 나고 이쪽이 훨씬 훌륭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잘생기고 다 잘 산다면 세상 삶아도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비교가 됩니까. 내가 뛰어나기를 합니까. 정말 술에 술 탄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공평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딱 죽을 지경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울 때는 더운 나라 가고 더울 때는 추운 나라 가서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지자체 한다고 해서 그냥 나라 예산 세금 다 우리가 내놓은 걸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놀고 먹고 별 돈 쓰는 일을 공리를 했지만 지금은 돈 쓸 때 했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돈이 다 모아져서 우리가 하다 못해 기초연금이다 또 요즘에 장사 못하면 보상해 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쓰게 되고 또 여행을 많이 안 다니고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세상 공기가 많이 맑아지고 또 황사현상도 많이 없어지고 좋은 것도 예를 들어 이만큼이 나쁜 게 있다 그러면 또 이만큼 좋은 게 생기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찾아보신 분한테 그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그랬어요 혹시 집 근처에 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산이 있대요 산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운 데 있답니다 혹시 산에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산의 밑에까지는 가봤고 올라가 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산쪽에 산소 묘지가 많이 있습니까 몇 개 있대요 그러면 묘지를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세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쪽에 가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가셨는데 한 3일 지나서 이제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서 입가에 웃음을 탁 머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찾았구나 생각해 스님들이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길래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니고 자초지종 예전에 노스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서 차담을 하고 돌려보내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소 찾아주는 스님이 졸지에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소 찾으러 오는 분이 아직 없는 거 보니까 이 동네는 소를 잊어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소를 제법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이 기계라는 동네가 제가 사는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넬이라고 제가 사는데 여기서 옛날에 삼태사가 나셨어요 삼태사라고 하면 임금의 왕자들을 가리키는 스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세 분이 나셨고 우리나라의 군인 장성 그러니까 장군을 군대 장성급들을 아마 한 열 몇 분을 배출했다고 해요 기계라는 데가 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산도 순하고 또 물도 맑고 공기도 아주 청정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청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 무릉도원이에요 너무 좋아요 가는 곳마다 신선히 살 것 같은 청송 보호감호소가 그쪽에 있죠 이렇게 소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착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소는 하다 못해 내장까지도 버릴 게 없는 살아서도 이렇게 우리한테 베풀어 주지만 죽은 다음에서라도 그 몸뚱이도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가 아니었으면 참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개그콘소 어떻게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런 개구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생각을 우리는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르신들한테 저는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그것을 알고 간답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도 눈에서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저항 한 번 없이 그리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망치로 오암마 같은 걸로 소 정수이를 때려서 도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눈빛을 참아볼 수가 없으니까 뒤집어 씌워놓고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소를 잡을 때는 반드시 예전에는 천도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자신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다가 마음 깊은 숲속에서 방목되고 있는 소를 발견을 하게 되면 옛날 12세기경에 중국의 북송의 과감이라고 하는 성녀가 시무도 즉 소가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방황하는 산속을 헤매다 자신이 스님이 자신의 본성을 한 번 찾아보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숲속에서 이렇게 방목에서 키워지고 있는 소를 발견한 뒤에 이 소를 탁 단단하게 붙들으니까 이때의 소는 검은색을 띈 아주 그냥 사나이다운 기상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이 소의 야성을 길들이기 위해서 소의 코에다가 코뚜레라고 그러죠 코뚜레 등나무로 해서 동그랗게 해서 코를 이렇게 뚫어서 얼마나 아플까요 코를 하기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 여기 뭐 여기도 뚫어가지고 이렇게 물 끼고 다니고 하던데 그래서 코뚜레를 해가지고 유순하게 기를 들이는 과정에서 소가 이렇게 검은색 소가 그렇게 막 사납고 포악하게 생겼던 검은색 소가 누런색으로 변하더니 차츰 차츰 흰색으로 변화가 돼서 나중에 완전히 흰색이 됐다 이런 유래가 전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무도에 등장하는 소는 누런 소는 누런 소 자체가 흰색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 미완성의 도 그러니까 아직 익지 않은 공부하는 스님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흰소를 찾아버리면 바로 이제 도인이 되는 즉 흰소를 그래서 미륵불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소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아서 여러분들 저기도 보시면 태양이 저렇게 붉게 떠오르면서 바닷물이 빨간색으로 저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저런 어떤 좋은 기운과 에너지와 기상과 같이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어떤 소외에 관하고 비유해석이라기보다도 올해 오신 이 신축년을 아주 경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건강하고 끝까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의미에서 누구라도 보면 미소 지어주고 좋은 생각하고 또 감사의 마음은 보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픈 사람은 좀 이렇게 간화해주고 없는 사람은 구제해줘 가면서 살다 보면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답게 살면 다음 세상도 아름다워지고요 내가 추하게 살면 다음 세상도 추한 대로 가게 마련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는 것이고 그건 세상에 정말 변치 않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하고 공부하셨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많이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하셔서 모두가 좋은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잘 사는 이 우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